반도체 관련 수도권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지역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원 감축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에 쏠렸는데 수도권 정원 확대는 지역대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학 정원 감축 역시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정원 감축 규모는 수도권대학은 3만 5천여 명, 15.9% 줄었던데 비해 지방대는 3배 이상 많은 14만 5천여 명으로 33.6% 줄었습니다. 여기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업과 정원 확대가 수도권대학에 집중되면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대학 정원 허용으로 지역대학이 우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대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졸속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대 몰락이 빨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도권 정원도 지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학력인구 감축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반대 체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재정지원이나 지역인재 우대 정책 없이 수도권대학 규제만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지역대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에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